대통령이 의료현장을 방문하신 겁니다. 대통령도 상당히 상황이 위중하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 북부 응급실을 찾아서 명지대 병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어려움을 들으러 왔습니다. 의례적인 말씀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응급실을 찾은 것은 의료현장을 찾은 것은 아마 9번째라고 그렇게 하네요. 보도가 된 것은 제가 두 번 정도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도 시중에서 의료 대란설 같은 게 나오니까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 지도조사 관심 안 가진다면 그렇지 않겠죠. 추석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을 당부하기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 대란에 대한 그런 시중의 우려를 불식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장의 대통령께서는 응급실 의료진의 의무 강도가 다른 분야보다 매우 높은 데다 기존의 정부 숙가 등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이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비난의 목소리가 너무 많네요. 이게 9월 4일자 8시 55분에 올라간 뉴스인데 8시 아니죠 10시 55분에 올라간 뉴스인데 그 밑에 수백 명이 여러분 댓글을 남겼는데 댓글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가봤다면서 왜 가십니까? 전공의들은 간단한 처치와 안내하는 그라이도 그리 존재가 아니라면서요. 당신들은 전공의 1년차 2년차 3년차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교수님한테 강의 듣고 받아 적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4명이 찬성을 하고 52명이 반대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우호적인 의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린 겁니다. 비우호적인 의견이 쫙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비우호적인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전부가 다 뭐죠? 비우호적인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잔반을 보게 되면 시중 민심의 풍향도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비우호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겁니다. 현장 어려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장본인들이 대통령과 함께 모두 현장에 가셨네요. 영원한 보수이지만 제가 의대에 정원한 걸 보고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최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조선일보답지 않게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정식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현재 의로사태, 언급실 위기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상당히 수세에 처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거니까 그분들이 대통령을 한번 현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전에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한 젊은 전공의가 환자들 입었던 빨래감을 넣어두는 창고 같은 곳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반쯤 열려있는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의대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공부도 어렵고 양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들어가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뭐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본인들의 일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한 분이 제가 이번 사태가 결국 싸게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의료를 더 싸게 먹으려고 하다가 이번 사다리 난 게 아니냐 이런 방송에 대해서 한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이 나온 겁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총 의료비가 늘어난다고 왜 그럼 의사 숫자 더 줄이지 왜 그러니까 대중들 가운데 일부는 설득을 하면 그거를 경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그냥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몇십 년 전에 한 재벌집 자식이 그것도 중학생이 국민들을 보고 무슨 돼지들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고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말인가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정부나 정치인들의 선동질에 쉽게 넘어가는 국민성을 보고 국민들은 뭐구나 라고 이렇게 수긍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나오네요. 그냥 뭐 우석이로 이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좀 유창한 유식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옛날에 제가 운베르테 에코의 적을 만들다는 책을 읽었는데 지금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이나 사회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을 내적으로 단결하기 위해서 가상의 적을 규정하고 이념화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을 적으로 만들고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이승만을 적으로 만들고 박정일을 적으로 만들고 강남을 의사의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강남을 적으로 의사를 적으로. 이런 방식의 통치가 매우 쉬운 듯 한데 사실 적을 잘못 규정하면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 방식을 여야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는 젊은 의사들 적으로 만든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로계 전체를 고생만 하는 여러분들 젊은 전공의들 다 적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죄질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악질에 해당하는 거죠.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을 고생만 하는 이런 전공의들을 다 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어떤 시간도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성세대가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을 이번에 한 거죠.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하신 것은 참 용서받기와 힘든 일입니다. 모든 도구는 목표 달성으로 해서 수단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주로 좌파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우파를 표병한 사람들은 그렇게 젊고 여러분들 고생한 전공의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그거는 아주 어떤 이유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닌 거죠.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은 돈이 이민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후기 조선이나 일제치하에서는 갈 수 있는 데가 간도로 가는 길하고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일본으로 밀항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의 서학 개미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좀 거품이 조정되더라도 기다리면 다 올라갈 거니까 돈을 이민을 보내는 겁니다. 아파트는 이민을 보낼 수가 없지만 돈을 이민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엄마마한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국부를 증가시키는 데도 크게 아마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젊은 의사들 한국 탈출이라는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학부형이 글을 올리신 겁니다. 제 딸은 서울대 레지던트 1년 차 사직 전공입니다. 5개국어를 하는데 영어 중국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입니다.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외국인 진로센터에 근무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이 나라의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어머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왜 나가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선택, 개인의 발견이 중요한 거다. 본인이 행복하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제 딸은 서울대 레지던트 1년 차 사회에 따라서는